11월 호 해외전식 소식으로는 파리 플러스 파흐 아트바젤 아트바젤에 의한 파리 플러스로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파리 그랑팔레 에페메르에서 개최되었다. 1974년에 창설된 피약은 세계 세대의 아트페어 중 하나로 매년 10월 파리 그랑팔레 그랜드펄레이즈에서 개최되어 온 국제적 행사이다. 2022년 10월 피약은 그랑팔레 사용을 아트바젤에게 넘겨주면서 올해 행사를 포기하게 되었으며 47년 역사를 지닌 피약이 홈그라운드에서 쫓겨났다. 피약의 재부활이 힘들 거라는 다소 조심스러운 예측도 있다. 이는 아트바젤을 주관하는 스위스 먹그룹이 올해부터 파리 그랑팔레에서 7년간 10월의 1주일 동안 아트바젤을 개최할 수 있는 계약을 높은 가격을 내세워 낙점받았기 때문이다. 피약 주최 측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피약이 그랑팔레를 독점하여 사용할 이유가 없음을 들어 아트바젤은 스위스 바젤, 미국 마이 이메, 홍콩을 넘어 문화예술의 유산과 전통이 가득한 도시 파리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피약은 그랑팔레와 같은 매력적인 장소를 찾아낼 수 없었으며 장소뿐만 아니라 아트바젤과 개최 날짜까지 겹치게 되면서 예전 피약에 참여했던 뉴스의 미국, 유럽, 심지어 프랑스의 대형 갤러리들이 피약을 포기하고 아트바젤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피약이 개최되던 파리의 10월은 온 도시가 피약 개최에 맞춰 미술 전시와 행사로 분주하였으며 특히 프랑스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며 수준 높은 전시를 선보였던 피약의 공공예술 프로젝트 벽을 넘어서는 큰 호평을 이끌어내었기에 이번 파리 플러스 파흐 아트바젤은 우려와 기대 속에 시작하게 되었다. 제1회 파리 플러스 파흐 아트바젤, 아트바젤에 의한 파리 플러스, 이 10월 19일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23일까지 그랑팔레 에페메르에서 개최되었다. 30개국, 156개 갤러리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메인 전시 섹터인 갤러리즈, 떠오르는 작가를 소개하는 갤러리즈 에메르정트가 중심이 되었다. 파리 플러스 파흐 아트바젤의 총감독 클레망 들레핀은 우리는 겸손하게 이번 행사에 임해야 하며 우리가 설립된 맥락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닌 이야기, 우리가 만들지 않은 상황에 의존하고 있지만 기대, 습관, 매측은 47년간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피약에 예속되어진다. 여러 영역보다는 제도의 장벽을 없애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더 이상 시간 예술, 패션 또는 음악 분야를 참고해서 감상할 수 없기에 많은 예술가들이 이 분야들을 교차점에서 작업한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그랑팔레 에페메르의 갤러리즈 에머르정트는 떠오르는 16개 갤러리에서 신진 작가를 소개하는 개인전을 전시하였으며 상하이의 안테나 스페이스, 보구타와 뉴욕의 인스티투토 드 비전, 데이르트의 마파, 파리아몬트, 바르샤바의 게일러리아 도이드레즈 이슈주스키, 파리에센스 타이터, 피렌체의 베다 등이 참여하였다. 베를린의 하이디 갤러리의 어킴 스미스의 작품은 총감독 클레망 들레핀이 파리 플러스 파흐 아트바젤의 수 많은 작품 중에 선택한 5작품 중 하나이며 갤러리라 파이트 그룹이 선정한 올해의 작가가 되었다. 총감독 클레망 들레핀은 이번 파리 플러스 파흐 아트바젤을 파리 전역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협력을 통해 이제까지 생소하였던 장소에서 공공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것이 다른 행사와의 차별점이라고 하였다. 피아게 벽을 넘어서 전시가 개최되던 튀를리 공원, 방동광장 이외에 들라크루아 국립미술관, 파리 보자르 등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선보였다. 피아게 벽을 넘어서 대신 파리 플러스 파흐 아트바젤에서 선보인 프로그램 사이첸 컨버세이션즈 사이트와 컨버세이션은 전시장 외부에서 진행되지만 개념적으로는 그 중심에서 현대 문화 담론에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유명 미술관들도 다양한 전시를 선보인다. 콩피두 센터의 앨리스 닐의 초상화 전시 루이비통 파운데이션의 클로드 모네와 조안 미첼전, 푸티팔레의 오고 론디논의 개인전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파리 플러스 파흐 아트바젤에는 루이비통, 피아제, 겔랑 등이 호원사로 BMW, 갤러리 라파엘트 그룹 등이 협찬사로 참여하였는데 갤러리 라파엘트 그룹의 지원을 받아 갤러리즈 에머정트에서 선발된 작가는 다음에 라파엘트 엄티시파 시용에서 전시를 개최하게 된다. 이번 파리에서의 아트바젤을 시작으로 세계로 체인점을 확장하는 대형 갤러리들이 파리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단지 아트 시장으로 성장한 다른 도시와는 달리 파리는 유수한 문화 예술 자산을 지닌 도시로 일상에서 가까이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뉴욕으로 옮겨갔던 예술 중심 도시가 파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으나 상업화되어가는 현실에 안타까운 우려가 더 짙다. 힘든 상황에서도 프랑스 예술의 본연의 모습을 지키고자 하는 중소형 갤러리들과 작가들이 겪게 될 문제들과 그 해결책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